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8.02% 오른 18만 1,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가총액은 17조 7,803억 원 수준으로 알테오젠 시가총액을 앞섰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되찾은 건 4거래일 만입니다. 이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 에코프로와 LG 에너지솔루션,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